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오는 6일 오후 8시 30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해외 개최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에 최고의 라인업을 완성한 만큼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무대 역시 궁금증을 자극한다. 2023 골든디스크 어워즈의 특별 이벤트에서는 음악의 정점을 영탁이라는 주목받는 가수로 마무리합니다. 특별 게스트로 예측되며 시상식 라인업에서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영탁은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주최한 조지기는 영탁의 무대를 역대 최고의 공연으로 묘사하며 관객에게 최고의 음악 경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에 대한 큰 투자는 예술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로 만들어내므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대의 매력뿐만 아니라 영탁은 새해의 시작을 밝히기 위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래를 선보일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곡을 선택하여 감정을 뒤흔들고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이 자신의 무대에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정보는 팬들을 더욱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유일한 무대는 관객에게 시각과 청각을 모두 충족시키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술 공연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일 것입니다. 영탁의 특별 게스트 공개 시간은 내일 오전 9시로 예상되며 팬들로 하여금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음악 재능과 현대 기술의 조합은 2023 골든디스크 어워즈를 팬들의 기억에 올해 남을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든 스테이지 스펙트럼도 준비되어 있다.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1월 6일 오후 8시 30분부터 JTBC JTBC사에서 생중계, JTBC에서 지연 중계된다.